당장 헤어지세요 친구랑 원수 사연은요 고소장... 한 장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법률 내비게이션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톡방 단톡방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불법 영상 촬영하고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아보다가 20대에 빨간 조를 생길 수 있어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뿌린 사람 받아본 사람 보관할 만한 사람 촬영하는 것 당연히 처벌 받겠죠 이런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고 또다시 다른 단톡방에 유포한 행위 이건 어떻게 처벌될까요? 이것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범죄 행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? 처벌받을까요? 단톡방에 올라오는지도 몰랐다 어? 보이니까 그냥 쑥쑥 내렸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처벌받으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받아본 사람 받아본 사람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아 그런 거 있으면 좀 올려봐라 아 이거 너무 좋은데? 이런 사람들은 동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의욕을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공범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범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회사 단톡방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여러분들 이런 단톡방 빠져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로는 아 이거 성희롱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적인 의미에서 성희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희롱보다 좀 좁아요 직장 상사가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표시감이 될 수 있는 언행을 하거나 굴욕감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그런 때 해당하는 거예요 성희롱으로 처벌받기는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어?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의 손 내지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런 범죄 어떻게 걸리는 줄 알아요? 여러분 친구가 영원할 것 같죠? 여러분 단톡방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고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비밀로 쉬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여러분들 사이가 살짝 틀어지면요 그 사람이 당신 고발합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거 미친 아 당장 헤어지세요 실수로 보내는게 어디있어요? 여러분 이거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여자친구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다? 이것만으로도 성범죄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걸 유포를 해요? 무슨 남자친구가 그런 짓을 합니까? 설령 동의하에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포했다? 이것 역시 범죄예요 불법 촬영에 의한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천명의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이네요 이 찌라시 받아보고 유포하는 거 죄가 될까요? 정답은 된답니다 여러분 형법에는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서 타인의 명예를 수출시켰을 경우에 설령 그 여러분들이 한 말이 사실이었다라도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실 역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면 기자들도 모두 처벌받는 거예요? 사실은요 이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조문이에요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굉장히 저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로지 공익을 위한 점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돼요 기자들이 어떤 정말 사회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 이런 경우에는요 위협성이라는 게 조각돼요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위협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익명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 익명성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나 롤을 할 때 상대편이 실명이 아니라고 해서 아 그러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? 라고 하면서 어머니 안부 찾거나 어머니 잘 계시니?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상이라거나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할 때 욕하지 마세요 나 브론즈라고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의 병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건 당연히 죄가 되겠죠? 그런데 1대1으로 얘기할 때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욕하면요 이건 모욕죄가 안 돼요 작가님 못생겼어? 라고 작가님한테 얘기하면 이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작가님이 아니라 피디님한테 저 작가님 너무 못생겼어요 라고 하면 이건 모욕죄가 성립해요 왜 그럴까요? 바로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단톡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SNS 언제든지 증거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SNS 정말 조심해서 하시고 단톡방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입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